마사라틱 꽈뚜루 포르테 2017년식 차량입니다. 2017년식 차량에 8페랏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하이브리드 파워캡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건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하고 힘있는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차량도 상당히 스무스해지고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8페랏 하이브리드 파워캡 마사라틱 꽈뚜루 포르테 2017년식 차량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